할렐루야 12월 1일 금요일 목상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몸이 아프면 몸을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하신 하늘의 능력으로 고쳐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해도 일이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른들이 한결같이 야 이 사람아 다 때가 있어 키가 콩나물처럼 자랄 수 없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까지 부지런히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을 먹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성장통은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몸이 아프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다. 이것은 반드시 때를 맞아야 합니다. 약을 먹어도 고치지 못하는 병. 약을 먹어도 나을 수 없는 병.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 병들 중에 때가 되었을 때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란 하나님의 역사를 뜻합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불평, 불만, 악평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때를 선보하신 예수님. 평소 불평, 불만, 악평, 형제를 필문하고 형제의 큰 장점을 싫어하며 형제의 조그마한 단점과 허물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헐떡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때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내 일이 풀어지는 것도 축복인데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은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 어이 더러워, 화가 난다, 짜증난다 그런 마음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중병에 걸리고, 전염병에 걸리고, 더러운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의사는 손을 걷어 부딪히고 환자를 자신의 자식처럼 대합니다. 일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죠.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라는 묘약을 받으셨습니다. 이 약은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구하느냐, 강구하느냐, 염원하느냐, 정말로 소망하느냐, 나아가서 정말 믿느냐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 약의 효능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로 항상 믿어라 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낫는다고 믿겠냐, 너 낫고 싶으냐 결국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오!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다고! 바로 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성료 여러분, 이번 주는 병 고침을 받는 주관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곳, 몸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아, 이거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영혼이 아파하는 것 같아. 영혼육을 고치고 치유하며 더 건강하고 강강케 하는 주관입니다. 간절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가 되면 그 말씀은 생명력을 다하고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의 말이면, 사람이 지어낸 말이면, 비실리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왜?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자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가명하셨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먹는 것부터 조절해야 된다 하였습니다.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나는 자꾸 살이 쪄. 나는 왜 살이 안 찌지? 식단을 조절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답. 반드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성격, 잘못된 DNA, 잘못된 피가 끓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신이 몸에 흐르고 있습니다. 고쳐야죠. 정말 고치고 싶다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좋은 곳에 써야 하는데 자꾸 나쁜 곳에 쓰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진단할 줄 아셔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형제들에게 분명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형제들이 뭐라 했을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장통이 아니라 정말 중병이다. 나가서 죽을 병이다. 항상 그 마음을 통해서 잘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음만 먹어도 일이 털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방정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면 그럴 때는 더 일이 털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자꾸 축복해 달라고 하면 이미 축복을 했는데 이미 축복을 했는데 감당치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로 말씀을 듣고 빨리 자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인자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권위를 부리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고로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가진 제자들은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저 몸부림을 쳤습니다. 원숭이도 제주를 부르려면 봐야, 보아야, 들어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언어 하시는 분들 영어, 중국어, 이력, 스페인어 공부하시는 분들 마음속으로 됩니까? 마음속으로 외쳐서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입으로 외쳐야 합니다. 알승해야 합니다. 입으로 반드시 내뱉어야 합니다.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내뱉어야 선포를 해야 언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포를 해야 합니다. 선포를 자꾸 할 줄 알아야 삶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어떠므로 거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의 뜻을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요즘은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 말을 옮기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승리사는 그러면 아닙니다. 항상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은 간정할 줄 아셔야 합니다. 선포를 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나 아니요. 그건 자기 스타일입니다. 자기 스타일.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는 병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는 병은 질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관근에서 이것을 자꾸 막아 나가야 합니다. 말씀의 주관근에서 성령의 주관근에서 천사들을 보호하는 수호자들의 주관근에서 하늘이 우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마음을 먹어야 하늘의 역사를 감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떠나게 되면 내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게 되면 하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2월 1일입니다. 2017년 마지막 달이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낳고 싶습니다. 영혼욕이 고침을 받는 주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재난시킵니다. 나의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남은 예수님을 보다 더 새롭게 어렵게 살고 잔다면 여기에서 고침이 필요합니다. 더 건강해져야 합니다. 귀한 말씀을 드렸으니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혼 무궁토록 영혼욕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